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우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금통위가 6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3.25%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0.25%포인트를 높이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느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부담이, 이자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또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제한이 되는 만큼 정책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과 소식들 받아보시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효로 사가 빌라와 전농 구구역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효 사가는 가로주택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전농 구구역은 공공개발 공람 중입니다. 5년 재당청 금지에 걸리나요? 그리고 전농 구구역은 현재 구역 지정 공람 중인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원효로 사가와 전농 구구역의 다세대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당청 제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농 구구역의 앞으로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결론. 네. 재당청에 걸리고요? 걸리고요. 걸리고요. 두 번째 공공재개발 갔을 때 구역 지정부터 그리고 관리처분까지 약 3년. 3년.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채팅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원효로 사가의 빌라와 전농 구구역의 빌라를 가지고 계시고요. 전농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질문하신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봐야 됩니다. 모든 주택법이나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세법 등 법령을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 속에서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재당점 제한. 재당점 제한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택공부에 관한 규칙 제54조입니다. 54조에는 재당점 제한이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53조에는 주택공부에 관한 규칙 신청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재당점 제한에 대한 54조인데요. 내용을 지금 하나의 표로 만들어봤을 때 보시는 대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주택에 당첨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당점 적용 기간이 10년이 적용이 되고요.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10년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7년이네요. 7년. 자, 그리고 토지임대부주택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조합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년에 걸립니다. 자, 그 아래쪽은 면적 대비해서 5년, 3년, 1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법령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택공부에 관한 규칙 54조 2항입니다. 2항의 3호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3호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당첨된 주택이 제1항, 제5호, 아까 전에 봤던 토지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자, 그리고 제3조 2항 제7호, 감옥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의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제3조 2항 7호의 감옥에 우리 시청자분의 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지금 법령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3조 2항 7호 감옥입니다. 붉은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두 번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약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된 주택을 받는 분은 재당첨 제한을 5년을 제한을 걸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 내용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느냐. 자,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해당되죠. 자,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농구구역에 걸려있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정비계획에 의한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일반 재개발과 일반 재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등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주택 공급을 받는 분들에게는 재당첨 제한의 5년이 제한된다라는 걸 법령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셨죠. 아까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구역지정 공람이 지금 진행 중인데 관리처분 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약 3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의 절차입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단축이 됐죠. 굉장히 단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약 14개월 정도가 소유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지구 지정부터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까지 약 대략적으로 한 32개월 정도 33년에서 한 4개월 정도 빠지는 시간이 걸리고 추후에 착공까지는 2주 철거 착공까지는 한 18개월 정도가 소유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한 5년 정도를 얘기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6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 소유가 착공까지 소유가 된다라고 우리 시청자분의 공공재개발 절차까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법령 분석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전동구구역 같은 경우는 약 3년에서 또 착공까지는 최대 6년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픈채팅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창동 3단지 아파트를 개보로 구매한 지 3년 차입니다. 계속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합 설립인가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입주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도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또 전망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많은 언론에서 노도감에 대해서 많은 지금 어떤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죠. 서울권 내에서 가장 많이 지금 하락폭이 크다. 그래서 뭐 영끌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지역이다. 거래량도 없다. 뭐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무수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현재 지금 지난 규제 지역 해제 때 서울 전역은 그대로 놔뒀어요. 놔두고 수도권 지역과 지방을 전부 다 푸는 모양새였는데 일단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창동 3단지를 문의하셨지만 위쪽에 창동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17단지, 18단지, 19단지, 위쪽에 동화 청솔까지 거의 다 상담을 한번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 중에서도 가장 세대 수가 큰 약 2천, 거의 3천 세대 가까운 2천, 8백 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단지인데요. 보시는 대로 본 단지들, 창동의 주공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의 역사인 창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개마 호재로서 GTX 시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역세권 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개동에 1856세대고요. 지금 현재 90년도에 중공이 완료돼서 33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중요하죠,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는.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창동 3단지 같은 경우는 175%에 그리고 15% 정도의 건폐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위 재건축 주공단지 중에서는 18단지가 130%대로서 용적률이 가장 양호한 재건축이 양호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평부터 32평대까지 다양한 평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대로 가장 세대수가 많은 24평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올 3월에 8억 원을 찍었습니다. 2021년도 6월 30일 날 실거래가가 8억 7천까지, 7억 8까지 찍었다가 현재 지금 8억 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거래가 3월 이후부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가 현지에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이 단지도 6억 대 후반에 지금 물건이 현재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 실거래가가 8억 대에서 6억 대 후반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서울이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까지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합설립 전에 한번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까지 가서 재건축 다 보고 나서 매도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입주 물량을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제가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급 물량은 인허가 난 물량이고요. 앞으로 입주 되려고 하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있어야 돼요. 입주 물량은 인허가 나서 착공이 들어가서 건물이 올라가서 이젠 전세든 실소유든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입주 물량입니다. 이 지역의 입주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지금 사이트상 문제가 있어서 안 열리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가 약 1년에 한 1,500 정도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2026년도까지 공급되나 입주되는 물량이 3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입주 물량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여권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지금 전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자가 안 나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건상 내가 어떤 이자나 아니면 그런 어떤 시장에 있어서 동요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매도가 맞겠지만 매도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지금 3년 전에 가격에 가장 큰 수익 없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하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사에서도 워낙에 이 지역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도 많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함께 전해드렸거든요.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상황에 맞는 선택, 현명한 선택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02-2128-8504번, 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한암시 미사 5단지 루나리움 전망과 25평형 매수가격 7억선인데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한암시 미사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매수가가 어느 정도에 적정할지 아마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지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의 적정성을 여쭤볼 때가 가장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제가 매수가의 적정성을 말씀드렸을 때 현재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매도 물량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제 의견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보겠습니다. 본 미사 강변 루나리마 아파트입니다. 위쪽으로는 한강 그리고 강일아이시, 올림픽대로 양양고속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5호선 강일역과 5호선 미사역이 약 1km 남짓 지금 떨어져 있고요.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강일역이 예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4평, 지금 25평이래 24평이네요. 24평 아파트가 최근에 2022년도 11월달, 이번 달이죠. 불과 한 열흘 전에 직거래로 6억에 찍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전 대비해서 가격대가 3년 전 가격 이하로 지금 내려간 모양새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직거래는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거래인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평균적인 거래의 대표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8월달에 거래된 게 8억,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거래된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9억 4천까지, 2021년도 9월달에 9억 4천까지 거래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때는 한참 올랐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직거래에 대한 6억 대 가격엔 지금 일단은 대표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64세대 8년차 아파트입니다. 평형대를 좀 볼까요? 24평부터 34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여기 걸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30평대가 9억 2천에 지금 거래가 된 실거래가 떠 있는데 34평 아파트가 7억 6천 8백까지 지금 돼 있는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평당가를 한번 볼 텐데요. 주변의 집주식이 그리고 평당 가격을 본다고 하게 되면 24평대 아파트가 6억 2천 5백이 찍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2천 8백에서 3천 4백까지 형성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34평대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7억 6천 8백인데요. 이 금액도 지금 3년 전 금액에서 지금 직거래는 아닌데 11월 달 초순에 지금 10일 날 9일 날 19층이 7억 6천 8백에 지금 매도된 거래가 된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지금 몇 개의 거래로 인해서 지금 꺾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34평, 24평을 매수하기는 34평대의 아파트 가격이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 3, 4개 정도 방문하셔가지고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입지, 호재 등 좋습니다. 7억성 가격대 제가 볼 때는 평균적인 가격대로 봐도 된다. 그리고 매수하시는 데는 무리 없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어제 지금 베이비스텝 0.25가 올라가서 현재 지금 한국 금리가 3.25%입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 4%고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8번의 정례회를 다 끝냈습니다. 내년 1월로 넘어가요. 미국은 지금 한 번도 남았고요. 그러면 1, 2월 달에 우리도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에 금리를 미국을 보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초에 미국이 자이언트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 0.5% 올린다, 4.5%. 갭 차이가 1.25%가 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1, 2월 달에 금리가 예고돼 있고요. 최소 지금 3.25에서 3.5까지는 1월 달에 올릴 것 같고요. 2월 달은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3월 달에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가 어떤 향방으로 갈 거니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금리에 따라서 거의 한 1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액이 적정성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좀 섣부르다. 내년 하반기쯤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48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개발과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전망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 또 이 지역에, 이 재개발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오네요. 재개발은 아니고요.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입니다. 질문 내용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재개발하셨는데 이 지역은 재건축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무언 마을입니다. 무언 마을. 이 지역도 제가 이 아파트들을 몇 군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라인을, 제가 라인을 긋는 이 지역이 무언 마을입니다.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있고요. 바로 앞쪽에 KTX 그리고 경위중앙선 행신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48평에 대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48평이 있는 단지는, 단지는 3단지, 그리고 8단지, 9단지가 48평이 평형대가 있는 단지입니다. 이 3개 단지 중에 한 곳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라 지금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1994년도. 약간 1기 신도시보다 한 1, 2년 정도 뒤쪽에 지금 모든 중공이 완료된 아파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상황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무언 마을의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최고 낮은 게 207%부터 그리고 266%의 용적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3단지, 8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32% 그리고 8단지 같은 경우에는 266%, 9단지 같은 경우에는 259%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상에 올라가 있다. 다 찾아 먹은 용적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본 단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대지지분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에 대지지분 갑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세대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무언 마을 세대수가 약 4,500세대가 최인 5미터지고요. 4,500세대의 재건축은 굉장히 큰 단지죠. 하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토지를 깔고 있는 단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본 대지지분의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대지지분이 11평부터 17평대까지 무언 마을이 형성이 되었고요. 세대당 대지지분이 지금 본다고 하게 되면 3단지,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15.6평, 자, 보실까요? 15.6평, 그리고 14.4평, 그리고 14.9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평형 공급면적 대비 일반적인 대지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성, 가능성 측면에서 향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과 함께 리모델링에 대한 가능성을 또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이 아파트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만수동 938-23번지 현대빌라 전용 약 14에서 16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추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지 고민입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고 이번에는 또 인천입니다. 이 지역은 어떨까요? 많이 들어와요. 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 인천에 있는 만수동입니다. 만수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만수동이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빌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제2종 일반 주거지 현대빌라고요. 1991년도에 중공이 됐고 8세대 그리고 지하 1층의 3층 건물입니다. 자, 본 토지를 한번 볼까요? 8세대입니다. 자, 토지 면적이 지금 전체에 지금 본다고 하게 되면은 53평. 본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전용이 14에서 16평이라고 했지만 토지 면적이 중요하죠, 대지 면적이. 자, 53평을 8세라도 그냥 일괄 배분해가지고 나눈다고 하게 되면 토지의 어떤 대략적인 대지 지분은 6평에서 7평 정도가 나오는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빌라의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재개발이 들어갈 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큼 노후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지금 보시는 대로 현대빌라를 보고 계시고요. 주변에 도로 양 사이드로 해가지고 옛날 1990년도, 80년도 후반대에 졌던 일명 빨간벽돌, 빨간벽돌의 3층짜리 건물들이 쭉 나란히 있는 걸 보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노후된 건물의 위치를,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본 빌라가 있는 빌라가 있는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됐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자, 만수역 인근에 만수역, 2호선 만수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남동구청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라인을 좀 거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가칭, 가칭 만수, 본물관이 들어가 있는 만수 1구역이라고 하고요. 가칭입니다. 가칭.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자, 됐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제가 라인을 긋는 이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걸 1 그리고 문일여자고등학교 뒤편 만수역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이 2 위쪽으로 만수동 5 행정구역 있는 지역이 3 그리고 위쪽으로 만수 인천 동부 초등학교 있는 지역을 만수 동부 구역으로 해서 4개 구역에 4개 구역에 현재, 현재 초기 재개발 단계인 추진 단계, 준비 단계인 동의서가 징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만은 아니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현재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미래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보유하셔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통문이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조금씩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거든요.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그널,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에서 토마토지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다음에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그에 대한 상담 내용도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내용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인천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입니다. 5길, 대진, 동아, 대동 4개 아파트가 현재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태인데요. 세대수는 1,818가구이고요. 88년에서 8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들이고요. 이미 예비안전진단은 또 통과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재건축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올 4월, 3월 달에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1기 신도시, 용적률의 완화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1기 신도시의 특별뿐만이 아니라 그 연도 중공연수와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들을 아우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있어서 통과 여부가 좀 쉬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4개입니다. 우길, 대동, 대진, 동아아파트. 보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장부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3월 달에 예비안전이 통과됐고요.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7호선 굴포천역에 붙어있고요. 바로 인근에 공공유택복합사업 4차. 그리고 뒤쪽으로는 2개 4구역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통합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아파트들을 지적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지적도를 보게 되면 본 토지, 본 아파트들이 있는, 본 아파트들이 깔고 있는 토지의 용도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단 용도상 우월한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재건축에 더 용이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길, 대동, 대진, 동아의 아파트를 다 세대수를 합한다고 하게 되면 1818세대입니다. 18세대고요. 보시는 대로 입주시기가, 입주시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888년도부터, 올림픽 열렸던 해부터 지금 보시면 89년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지분 보겠습니다. 대지지분을 봤을 때. 우길 같은 경우에는 8.8평, 대동 같은 경우에는 8.7평, 대진 같은 경우에는 8.8평 그리고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4평, 8.7평부터 9.4평의 세대당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대지지분과 함께 용도률 보겠습니다. 용도률 같은 경우에도 용도률 떴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자, 키울 수가 있죠. 자, 보시는 대로 6.1 아파트는 196% 그리고 대동 117, 대진 173, 동아 167 자, 117, 167, 173 같은 경우에는 2종에서 또 가능한 거지만 우길 같은 경우는 196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토지의 용도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 등 사업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개편안이 다음 달에 발표가 됩니다. 기다려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전문 예상이 되고요. 자, 사업성, 가능성, 충분한 재건축 통합단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사업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이 아파트 지역 일대를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한양수자인 테라스 아파트를 2021년 3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4층짜리 테라스인데요. 앞으로 가격 전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받으신 지 이제 한 1년,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본아파트의 특징은 테라스 아파트입니다. 저층 4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게 핵심이고요. 일단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아파트에서 지금 광주 송정역이 3.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광주공항이 3.6km. 그리고 바로 앞에, 옆에 광주여자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어등산, CC와 어등산이 자력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아파트가 아까 말씀 4층짜리라고 했죠. 본아파트의 지도에서 지적도로 가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본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다 보니까 용적률이 56%, 100% 이하기 때문에 56%에 해당되는 저층 아파트, 엄밀히 공법상 얘기한다고 하기에는 공동주택으로서의 연립주택입니다. 아파트형 연립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대는 보시는 대로 592세대, 592세대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9평과 32평, 3억 4천 5백과 3억 8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9평이 3억 2천부터 3억 9천대까지 형성되어 있었고 32평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부터 4억 2천까지 본 테라스 하우스의 특징은 뭐냐면 층별, 서비스 면적의 차이와 층수의 차이에 따라서 분양가가 형성이 된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테라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4층 같은 경우에 옥상에 테라스 면적이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고층이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1층이 그 다음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3층, 2층 순으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 1, 2단지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그 아파트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 테라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너편에 있는 2023년도, 2013년도에 지어져 있는 고층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했을 때는 가격적인 상승력에 있어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입주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체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26년도까지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입주물량이 좀 더 많을 뿐 그 이후부터는 입주물량이 없고요.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을 때도 입주물량이 적정 수요가 2000세대 그렇지만 그 이하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의 상승은 압력은 크진 않겠지만 보호합세로서 인근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 1, 2단지와 준해가지고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산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특징들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변 아파트를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라는 점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대표님의 말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좀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벽산 블루밍 46평입니다.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매수문의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아들이 어느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는 내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했던 데가 광주 이쪽 삼동역 인근 그리고 역동 광주역 광주역 그리고 아래쪽에 태전지구 한번 보셔라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위쪽에 가운데 꽤 있는 장지동입니다. 장지IC 그리고 광주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금 보시는 대로 장지동 벽산 블루밍 1단지와 2단지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359세대 1단지입니다. 2단지는 357세대 총에서 한 800세대가 좀 안 되고요. 12년차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47평을 문의하셨죠. 46평. 46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47평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6억 4천 보겠습니다. 가격대를 쭉 전반적으로 하락 없이 3년 내비해서 쭉 전반적으로 지금 우상향 곡선인데요.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2단지입니다. 2단지가 지금 1단지와 지금 비교했을 때 같은 평형대가 평형 평당가가 지금 거의 한 3,400 정도가 차이나는 게 있는데요. 2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 대표성에 대한 부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11년도에 지어낸 아파트들 지금 파란색 아파트죠.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대의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2024년도에 지금 들어가는 빨간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지금 현재 1,80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구축의 갭 차이가 약 45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7평. 6억 대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간 게 맞느냐? 아니요.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좀 더 뭔가의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확실성이 보장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거쳐지기 직전에 매수타임을 잡는 게 옳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단 내년 하반기쯤에 상반기 이후 하반기쯤에 다시 한 번 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는 조금 더 신중히 해야 하는 때입니다.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때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수원 입북동 푸르지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메실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쪽에 거주를 하는 게 좋을까요? 호메실 쪽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느 쪽에 전망이 더 좋을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입북동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입북동 서수원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호메실 지구 같은 경우에도 서수원 지구의 어떤 신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9년차 아파트입니다. 1단지가 569세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800세대가 좀 못 미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00세대가 좀 넘는 아파트의 단지를 보이고 있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대 보겠습니다. 24평부터 34평대까지 보시는 대로 24평 5억, 33평이 6억대 형성되고 34평은 지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가 안 나와 있고요. 5억에서 6억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좀 볼 텐데요.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아파트, 입북동에 본아파트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이쪽에 지금 이 노란색이 현재 의뢰하신 아파트고요.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위쪽으로, 위쪽으로 호매실동으로 이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호매실 지구 같은 경우는 한 2만 세대. 그리고 앞쪽에 지금 수원당수공공택지지구가 1, 2주구로 해서 1만 2천 세대. 그리고 현재 지금 당수동에 형성되어 있는 3천 세대. 총 3만 5천 세대의 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은 맞습니다. 또한 본아파트 위쪽으로 가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역 3기 신도시가 형성될 지역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아래쪽에 있는 호매실 지역의 역사가 들어오는 신분당사 역사가 호매실역이 들어오고요. 위쪽으로도 지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지역 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견해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금력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 입북동에서 1호선 화서역이 있는 화서역 인근이나 아니면 시를 갈아타기에서 위쪽으로 의왕시 일대로 이전하시는 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효과적인 자산관리 갈아타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갈아타기 지역들, 또 다른 시각들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네요. 호서역과 그리고 화서역과 의왕시 쪽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토지 매수를 고민하고 있어서 대신 여쭤봅니다. 위치는 평택시 청부급 3계리 399-69번지로 1435평이고요. 매도가는 평당 26만 5천 원으로 총 3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적정한 평당가인지 그리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 자, 토지에 대한 상담 한 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화성. 화성의 남쪽에 있는 향남 택지지구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평택 제천구속도로 청북 IC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km 정도. 그리고 아래쪽에 청북 택지개발지구에서 한 2km 정도. 그리고 서해선, 서해선 안중역에서 약 지금 현재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토지에 있어서 그러면, 그러면 좀 지워보고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에 점선이 나와 있습니다. 본 토지 바로 옆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설도로. 아래쪽으로 지금 가로로 가는 신설도로. 자, 위쪽,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2와 3개간 도로고요. 25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 도로예요.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자, 위쪽으로, 위쪽으로 청북 옥길리에서, 옥길리에서 위쪽에 화성, 양감면 요당리로 올라가는 이 도지 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 도로가 현재 지금 개통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본 토지를 매수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토지의 매수는, 토지의 어떤 가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자, 보시는 대로 답이고요. 4,744제곱미터. 말씀하신 토지 같은 경우는 약 1,400평이 넘습니다.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4만 2,500원, 약 개별공식가가 14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으로서 평당 26만 5천 원에 전체 평수를 곱한다고 하게 되면 3억 8천에 매수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다른 변령에 따른 지역지구를 본다고 하게 되면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농지법에 걸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가 도로 개설로 인해서 농업진흥구역,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절대 농지입니다.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는 농업에 관련된 행위만 해라 라고 하는 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해제 요건에 과연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린벨트를 할 때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듯이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속된 말들은 로또고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해제 못 된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되는 토지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토지 개별적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토지를 내용을 보면서 바로 로드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토지 보기. 보시는 토지의 두 번째 있는 이 토지고요. 지금 위쪽으로가 새로 개설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격차가 있어요. 바로 진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래에는 논이고 위쪽으로 지금 양쪽 맨홀을 넣으면서 위쪽으로 다리빨이 세워지면서 위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도로가 진입이 안 되고요. 또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달린다고 하게 되면 도로 개설로 인해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이 불리하게 농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토지의 일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로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현재 가치가 현재의 낮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하셔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에 도로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만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토지 모습을 또 직접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신중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